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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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즌만 하고 그 다음 안 해가지고 경력 있는 신입 어 뭐야 HP 1 나이스 1hp 이거 다지실? 뒤로 왔네 1hp 1hp 2hp 2hp 1hp 간다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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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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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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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있어 소리 확인 뭐야 잡았어? 으흠 어디 갔노 저 리바다운 중 어 뭐야 잡았어 잡았어 어 깜짝이야 뒤에서 왔네 감장 놀랬잖아 거참 오늘 아침 뭐 먹지 아침밤 메뉴 추천 받습니다 여러분 점심 아닌가요? 저녁 아닌가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아카 세계관의 이거 하여 아침입니다 뭐야 오늘은 랭크 계속 할 거니까 게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시키겠습니다 돈까스 여기 주변에 돈까스 맛있는 데가 있던가? 피자? 피자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여기 맛있는데 피자집이 있는데 거기는 치킨도 같이 온단 말이야 오븐 치킨도 같이 오는데 그걸 내가 방송하면서 먹기는 좀 힘들고 냉모밀? 아니 면종료도 나쁘지 않다 그냥 놔두고 슥슥해서 먹으면 되니까 무표 안정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순살치킨? 순살치킨도 괜찮고 김피탕? 김피탕 옛날에 먹어봤는데 난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 그런 거 못 느꼈는데 너무 악살이라고? 그럼 어떡하니 얘들아 내가 EA한테 정식이 요청할까? 저 랭크 플레이 하면 좀 눈치 보이고 욕먹는데 님들이 제 티어 좀 그냥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EA님들? 하하하하 어차피 저 올라갈 텐데 올려주세요 하면 EA가 올려줄까? 음... 절대 안 올려줄 거 같으니까 그냥 랭크 돌릴게요 가능이라고? 니네가 요청해 그러면 그럼 내가 랭크 안 할게 이놈은 새끼들 그냥 자동응답 맞네 하고 자동응답으로 근데 근데 왜 갑자기... 어 쌩! 아파라 의외네 왜 랭크 하냐고요? 감독님이 오랜만에 랭크 하려가지고 죽지마 죽지마요 설마 끝난 건 아니겠지? 끝 아니 뭐야 한 명이었어? 야 아 내 궁! 심지어 닌 궁 나만 맞음 아... 이 애가 전화를 받냐고요? 안 받지 받겠냐? 뭐야 이거 앞에 랭크 하려고요 뭐야 이거 앞에 랭크 하려고요 개꿀맛 어어 뭐야 이거 뭐 와 나 죽는다 눌렀 뻔했다 디볼션 엄청 쎄네 피어선 빼세요 문 막아 아 여기 여기 잡았다 아래 나 HP 1 나도 레벙 구속 왔다 구 풀렸다 너 죽였다 야 이 새끼야 찍 그룹 해봤습니다 옛날에 조금 해봤어요 심심해서 방송 켜고 난 아직도 빨간색이 아닌거지? 별로 못 때려서 아 아까 여기 소리 났어요 여기 어 여기 있다 램파 뜰거 보인다 그래서 얘들아 메뉴 뭐야? 순살 치킨이야? 정년 순살 치킨이 최선이야? 정년 순살 치킨이 최선이야? 순살 치킨을 드세요? 피자 먹자고? 순살 치킨은 치킨이 아닌데 고창전골을 내가 어떻게 게임하면서 먹어 이씨 야 게임하면서 어? 랭크 하면서 먹게 간단한 거라 그러지 내가 햄버거 시키세요 햄버거 아니 햄버거가 제일 좋지 햄버거? 햄버거 괜찮지 햄버거? 피자도 근데 내가 시켜먹는 데는 방송하면서 먹기 힘들어서 어 좀 그렇고 어 기름지잖아 여러분 햄버거 어디? 어 저는 추천해 드릴 뭐 자주 먹는 햄버거 없어요? 저는 롯데리아 밖에 안 가거든요 아 하 예 저 롯데리아에 그 그 저거 뭐지? 저거 치즈 치즈밖에 안 먹어요 모짜렐라 치즈밖에 안 먹어요 아 롯데리아에서 모짜렐라 치즈 팔아요? 네 그거 진짜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보다 치즈만 모짜렐라 치즈만 제일 맛있어 모짜렐라 치즈만 파는 거예요? 어 맞아요 거기 모짜렐라 치즈만 파는데 다른 거 안 팔아요 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모짜렐라 치즈만 파는구나 아 아이스크림 아 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모짜렐라 치즈도 파네 약간 그건가? 콜라보인가? 괜찮네 콜라보 괜찮네 콜라보 괜찮네 소프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모짜렐라 치즈도 파네 좋다 좋다 나를 얘들 튀었어요? 아하 여기 하나 있는데 내가 잡을게요 이미 죽였어 맛있는 거 많이 가지고 오시네 여기 다른 팀인데 여기 혼내준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킬 로그 뭐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모른척 하세요 알면 다침 아이스크림 뉴비 울어요 알면 다쳐 뒤에 싸워요 빨리 가자 어 뭐야 이거 내꺼에요 신내준다 여기 세 명 다 있고 나이스 안에 하나 어 뭐야 잡았어? 나이스 뭐야 뭐냐고 어이 아니 뭐지 뭐지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싸우는데? 싸우는데? 나는 위에서부터 녹인다 어 뭐야? 야 왜 안 녹아? 잡으면 되지 뭐 뭐지? 디브시아 나빠 보인다 뭐지? 어? 나 죽었어 뭐야 얘 죽여 나 뭐지? 하면서 가까이서 구경하려다가 죽었어 위에서 핏받은 뒤 뭐야 어휴 깜짝깜짝 얘 라스트일거에요 뭐지? 나 왜 스쳐 지나가는거지? 나 분신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분신인 줄 알았어 나 심리전 졌어 나 심리전 졌어 완성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나 죽어 라스트 에이펙스 아카 두두 등장 내가 confronting 오 들어가야하는데 어 다했어 다서가 들어가 agents 들어 resource 혼자여간 줄 알았는데 우리 팀 10먹ッ다 죽을 예정 우리 팀 10먹 parler 죽을 예정 그래서 좋아 어억 of 우리 팀 10먹 undermine Defle 아고 어억 of 화이팅! 살릴 수 있어! 지금 터치하면 살릴 수 있긴 해 아니 나 올 수 있어 저런.. 뭐 하는 거냐고 친구 그렇게 먹다 체해요 체 어? 너 살렸는데 왜 까빠가 그대로 있냐? 장애장에서 누웠잖아요 아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나 몰랐어 저거 되는지 과연 보급해서 크레이버가 나올 것인지? 아니.. 아니죠 그러나 전 이미 크레이버가 있죠? 어? 무엇? 당신 대체 몇 스왑까지 보는 거야? 들어가잇! 들어가잇! 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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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창을 꽂으셨어 아주 그냥 과연? 데미지는? 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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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아 24개 실화냐? 아니 당신 대체 브론즈에서 얼마나 학살할 예정이야 아카 랭크 투두 등장! 퇴징!! 스패백 투두 등장! 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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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라고 구독자 mathematic occup выгляд believe